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가 심한데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습니까?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생각은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권력의 생리를 이해하면 그 합리적인 것도 틀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 대통령과 또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경영의 비밀입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 권력을 다루고 이끌어 가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권력을 경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다루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과 어중관한 그룹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분리한 다음에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에 성공적인 그런 권력자들은 유능한 권력자가 되고 이런 작업에 서툰 사람들은 무능한 권력자가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능력이 좀 출중합니다 권력 경영에 능한 사람이죠 권력 경영에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권력의 향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듯 빠르고 자신이 권력을 지게 됐을 때 아래 사람을 다루는 데서도 상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세상 기준으로 상당한 출시의 길로 달렸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한참 잘 나갈 때는 모름지기 권력이란 것은 이렇게 다루거나 관리하거나 경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기준, 잣대, 노하우, 기미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인물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갈 때는 권력을 참 잘 경영했습니다 그 지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가 항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직의 정점에 오르고 나면 대개 권력자들은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인 간에 두 가지의 걸림돌을 쓴다 하나는 사람들을 공평무사하게 대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대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경험 끝에 얻어낸 결론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잘 맞았고 잘 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 봐야 잘해 줘 봐야 남는 것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무사하게 해 줘 봐야 자식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돈이라든지 성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해외연수라는 이런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자신에게 확실히 줄을 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백배 낫다 천 배 낫다는 거죠 이때는 필연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이나 반대를 무릅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문재인의 권력 경영은 어떤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여건 인사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접근 태도와 방법과 시각과 관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 경력의 방책이나 술책이나 술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때 일반 국민들은 조금 언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권력자의 작전이나 대상이나 혹은 선전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철저하게 상등분으로 나누고 세 등분으로 나누고 지지층과 중도층과 그리고 반대층입니다 물론 또 그 사이에는 지지층 중에서는 열렬한 지지층, 미지근한 지지층 이렇게 공체적인 지지층, 수동적인 지지층이 있겠지만 일단 크게 이야기해서 세 개층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선택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 기반인 지지층의 계속적인 그런 우호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조치를 취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가지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제까지 해야 할까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국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지지하기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소수의 지지층만으로 충분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개의치 않느냐 어차피 중도층이라는 것은 선거판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선거에 임하는 두 개의 대단한 무기가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일감정과 반일프레임입니다 반일감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일프레임으로 반대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큰 선물이 넝굴채 굴러들어올 판입니다 그것은 반미감정과 반미프레임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무기가 먹혀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국 후보 임명을 두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조국의 사건의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통과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연동행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화입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렸죠 큰 그림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선거규칙으로 보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 의석이 좀 줍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은 제일 야당이 타격을 크게 받겠죠 그리고 가장 큰 수혜계층은 중소정당들입니다 반사이익을 넣은 중소정당들과 연합정부, 범좌파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오래오래 권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아마 계산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휘둘게 될 칼들이 두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수사권을 전부 몰아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야당에게 재가를 물릴 수 있는 공수처 신설법안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힘을 뺀 검찰 이 세 가지가 아마 조국계의 손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기게 되면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금의 검찰 조직보다도 훨씬 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휘하에 들어가거나 영향력 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국 수사와 같은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란 포장지 안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고 그런 검찰개혁이란 것이 경찰에 많은 권력을 주므로서 국민의 기본권들이 침해되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비리가 파헤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안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계있게 조국 사건을 추진해가는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더 이상 검찰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조국을 불러들여야 되고 조국에 막강한 힘을 줘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몰아붙이는 그것을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과 같은 검찰이 없었다면 어떻게 조국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모두 다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20년 직권론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악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늘 사악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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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